MBC에브리원 김상우가 간지럼을 잘 참는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잘 참는지 보고싶어요. 멤버들하고 대결 한번 해주세요. 어 그럴까요? 멤버들하고 대결보다 뭐 일단 잘 참는지 안참는지 알아요.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. 오늘 간지럼 잘 못 느껴요. 진짜 잘 참아요. 간지럼 안 참아요. 잘 참는 거에요? 못 느끼는 거에요? 못 느끼는 건가? 잘 참아요? 일단 자신있을 때 일조로 오세요. 어떻게든 상관없어요. 자 저희가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목 한번 가지고. 와 괜찮네. 이거는 차지인데. 안 가지러운데? 모르겠는데? 왜 이게 뭐에요? 아 이거 옆구리 찌르면 되게 간지럽거든요. Sometimes loves하다는 의미죠 내가 한 남한це 가진 럯! 간지럼 럯었 Mantle 간지럼 뼈! 먼저럯Lou 진짜 간지는 영국리라 그러네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그러면 제가 못 참아 제가 잘 못 참아 진영이요? 진영이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보요 이게 참으면 돈 줄게요 참으면 돈 줄게요 진짜 맞지? 진짜 맞지? 진짜 맞지? 아니 근데 사람이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초당 천원씩 줄게요 10,000원 만원이에요 진짜요? 형 완전 정신 끌고 있어요 어? 잠깐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이건 손을 치워줘야죠 준비 준비 시작 이거 못 참는 거 아니야? 얼마야? 얼마야? 8초 어제 10초를 못 넘었기 때문에 10초부터 돌이 들어갑니다 밑에도 10초부터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와 전 간지럽지 전 잘 참아요 근데 멤버들이 저를 많이 간지럽혀가지고 잘 참아요 네 시작 어? 뭐야? 야구 아니에요? 야구 아니에요? 근데 허벅지가 약점이잖아 약간 허벅지가 완벽한데 그게 또 아킬레스네 아 네 공찬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허벅지 ㄴ교 요기보니처럼 빨리 빨리 얘기해주시는 거야 누구야 공찬이